안녕하세요 에덴교회 송도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. 먼저 오전 10시 45분까지 교회에 도착해 주세요. 예배 안내는 11시 10분까지입니다. 잔디밭 쪽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셔서 교회 건물을 향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주차해 주세요. 헌금은 예배 안내 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화장실 사용은 데이케어 쪽 출입문으로 들어와 주세요. 라디오 주파수는 98.1MHz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교회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드라이브인 예배도 미리 신청해 주세요.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차 안에 계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